여기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최상의 의료진, 최상의 시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에겐 건강한 삶을, 의료진에겐 자부심을, 보호자에게는 감동을 주는 병원입니다.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2차 종합병원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수술이 가능하여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치료하지 못한 동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첨단의 장비를 이용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로 중증 동물이나 응급 외상 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분과 진료라는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보호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동물병원이 아니고 사람 병원인 줄 알았어요. 마치 대학병원처럼. 병원에 CT도 있고 MRI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원장님들도 각 과별로 진료를 해주시니까 전문성을 띄면서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이제 반려동물도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여기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관리 받으려고요.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반려동물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진료진에겐 자부심을 보호자에겐 감동을 이란 원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진단 장비와 양질의 인력 인프라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내 아이가 아팠을 때 생각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보호자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항상 아픈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는 동물의 치료라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오래도록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병원 24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입니다. 오늘도 성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심성의껏 진료에 임하겠습니다.